XSFM입니다. I, D, W, K 왜인지 모르겠지만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재훈 약사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 번도 게스트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제대로 부른 적이 없죠. 아마.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영우를 우병우라 그러죠.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정재훈 약사는 손희상 선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한때 경장 영양만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요. 그 정도 없는 주제에. 선생 우유 드세요? 가끔 먹습니다. 피하지는 않아요? 굳이 피하지는 않습니다. 드시고 속은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설사를 하신다거나 탈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두유나 아몬드밀크, 오트밀크 그런 걸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두유를 훨씬 선호하지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뭐가요? 콩이 젖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두유를 두유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유로 끝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요. 원류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유를 흉내낼 무언가로 개발되었다는 얘기죠. 아몬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유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걸레 빤 듯한 아몬드에서 나온 액체가 맞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몬드유가 아니라 왜 유라고 할까? 우유의 대체가 누군가에게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겠죠? 긴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규비앤 콜라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앤 큐비앤 광고 간만에 하겠습니다. 큐비앤 신제품 라인업 중에서 단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채널을 돌리다 만나는 홈쇼핑 콜라겐 제품들 모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것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중 제품 중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 내외거든요. 40가지 있으면 한두가지입니다. 큐비앤의 콜라겐 제품은 기능성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권장량 최대치 어린 콜라겐 펩티타이드 3270mg을 함유했습니다.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흡수율 높은 콜라겐이 피부까지 멈춤 없이 전달됩니다. 휴대성 높은 하루 한포 달콤한 복숭아 맛 현재 큐비앤 전상품 기존 할인에 17% 할인을 더한 가격 행사 중입니다. 언제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러게요. 할인 행사 중이네요. 콜라겐 뿐만이 아니고 전상품 할인 행사 중입니다.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당근 액세스몰 단독으로 진행 중인 행사입니다. 그냥 뭐 음식물로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고요. 그렇죠. 원래 쓰시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기를 고려해 보십시오. 큐비앤은 액세스몰이 언제나 가장 유리하고요.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 보십시오. 안 돼요. 믿지 마세요. 오늘은 콜라겐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콜라겐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콜라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액세스몰이 전하고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한여름의 먹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재훈 역사가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유보다 두유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전에 이제 아몬드유가 처음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되게 맛있는 게 나오나 보다. 하고 우르르 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 초기 버전의 아몬드유는 저는 이제 그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걸렛밭 맛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나는 아몬드가 공감을 얻었다. 걸렛밭 맛인데 걸렛밭 맛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버전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급식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말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인류는 아직도 유제품에 몸이 익숙치가 않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다른 시도를 하면 몰려들 가요. 맞아요. 저는 모든 종류를 다 싫어했어요. 우유와 관련돼. 진짜요? 억지로 먹여서 우유 급식을 시킨 다음에 그때는 학교에서도 우유 급식을 엄마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먹나 감시했어요. 그래서 늘 억지로 먹었거든요. 아직도 우유를 안 좋아해요. 오늘은 우유와 마트나 시장에 가면 그 근처 섹션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딱 그렇게 우유 안 마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제가 의도우죠. 환장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우유를 맛있게 먹었던 유일한 2년이 군대. 아 네. 그거 마셔서 탈이 나지는 않으시나 봐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우유를 하루에 보통 한 1에서 1.5리터? 와 진짜요? 빨리 마실 때는 1리터씩 마셨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3학년 생화학 시간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또는 젖당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유 마시면 배가 그 사람들은 아프고 복통,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유당불능 무슨 증? 유당불능증. 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우유는 좋아하고 배변활동은 활발한 애를 따로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배가 왜 아픈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그걸 딱 배우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다가 그때 이걸 내가 왜 이제 배웠지? 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각각의 증상인 줄 아셨구나. 개인의 경험이란 일천학이 그지없어서 평생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드셨겠죠. 원인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사실 시차가 좀 나거든요. 마시자마자 아프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시차가 그렇죠. 한 두 시간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두 시간 길게는 여러 시간 날 때도 있거든요. 뭘 먹고 마셨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둔감해서 그런가요? 저도 2년 걸렸어요. 불땡땡은 면을 먹고 난 다음 날 하루 종일 예후가 나쁘다라는 걸 인과를 파악하는 데까지. 그건 너무 늦다. 늦어요. 정정영사보다 빠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더 오래 걸렸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파도 계속 먹어요. 아까 말씀하신 불땡땡 면도 만약에 그걸 먹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픈 걸 나중에 알게 돼도 계속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학습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동물들한테 뭘 만졌을 때 고통을 주면 그걸 안 만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안 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 학습이 안 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쥐도 잡식 동물이잖아요. 그럼요. 쥐한테 뭔가를 음식물을 주고 그게 위에 딱 들어갔을 때 전기작을 줬을 때하고 장까지 갔을 때 전기작을 줬을 때 쥐의 반응이 달라요. 위에 들어 있을 때 전기작을 줘서 쥐를 괴롭히면 그러면 그 쥐가 나중에는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안 찾죠. 연관이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장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걸 주면 이미 시차가 흘렀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연관이 안 되니까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나 유제품 치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배아파도 계속 먹는 분들이 있죠. 저도 사실 배아파도 계속 먹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관성을 짓고 그걸 인정하기로 하는 건 감성을 이성이 이기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 결정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연관이 있으니 내가 이걸 끊어야겠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유도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네. 보통 어렸을 때 급식하고 초등학교 때 우유 급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커서 군대 갔을 때 급식은 다른 이야기인 게 그때쯤에는 유당불내증이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인돼서 와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유당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특이하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체 인류 중에서 성인이 되면 60에서 65%는 어차피 유당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원래 엄마 저제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소화시키는 게 어렸을 때는 중요하니까 유아기 때는 할 일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유를 거기에 있는 저 땅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된 그게 변이인 거죠. 기본은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인류한테. 그렇다면 이 짧은 그러니까 이제 낙농업이 유지되던 기간 뭐 천 년인지 이천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변화를 받아들일 정도로 빨리 변이한 인구가 40%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빠른 거죠. 그게. 그렇죠. 겨우 그 정도 기간이니까요. 맞아. 그리고 상당히 빠른 거고 또 하나는 우유를 마신다는 게 지금 몰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변이가 생겨났을 때 분명히 이게 이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젖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식량이 더 많은 거니까 그렇죠. 생존에도 유리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풀 뜯어먹고 사는 반추우위를 가진 그런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풀 뜯어먹고 우유를 주니까 분명히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존에 좀 유리했겠죠. 많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농업이 규모를 유지하는 이유가 국가가 열심히 이것을 유지시켜주었다. 아주 짧게 말하면 그 얘기를 농축산이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랬었죠. 그 이유를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모두 한번 파악했습니다. 그래 국가가 사다 먹였지 우리한테 그게 미국 영향도 상당히 커요. 왜 옛날 미국 영화 보면 로키 같은 거 보면 우유를 피처에 따라놓고 마시잖아요. 그래요? 미국 영향이 상당히 큰 게 우유 급식이 우리나라 쪽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의 영향으로 유럽으로도 들어갔었거든요. 전후 구호물자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런 국가들에서도 우유를 급식으로까지 먹지는 않았는데 자료 사진이라는 걸 보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는 우유를 종이 과게에 들어있는 우유 이게 보통 생각나는데 옛날 자료 사진을 보면 유럽에서도 선생님들이 우유를 이렇게 큰 고대한 주전자 유리 주전자에 들고 다니면서 따라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유각 특허회사가 북유럽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유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으로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형태.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우유가 아닌 대체 우유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북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대체 우유를 대표적으로 두유요? 두유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 우유인데 영양면에서 우유랑 제일 비슷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제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는 귀리 우유죠. 귀리 우유. 아까 말씀하셨던 아몬드 우유가 단점이 크게 봤을 땐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맛이 좀 맛이 특이해요. 향이 특이하고 두 번째는 영양면에서 이게 우유한테는 많이 못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아몬드 우유뿐만 아니라 식물성 대체유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취약점인데요. 우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화에서 짠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표준화가 돼 있어요. 표준화 돼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영양이 어느 회사 제품을 사도 이게 전유다. 그러니까 보통 3.4% 유지방 들어있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율이 일정합니다. 우유예요? 네. 우유는. 상당하는 거다? 3개가 다 들어가 있군요. 네. 아, 그렇지. 보충제는 항상 우유 회사에서 만들죠? 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다 걷어냈다가 이제 이게 탈취 우유냐 아니면 2%짜리냐 저지방 우유냐 저지방이냐 전유냐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을 해서 다시 집어넣지만 아무튼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아몬드 우유 두유 그다음에 무슨 귀리 우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공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물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영향 비율이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달라요. 공정 라인이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유에는 단백질이 얼마큼 들어있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건 어느 회사가 만드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심지어 어느 제품 두유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A 제품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B 제품에는 적게 들어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경쟁 시장이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마트를 자주 가는 사람들은 취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같이 둔감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우유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지 브랜드에 따라서 하지만 두유만큼은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포장과 브랜드 이름을 보면 맛이 기억날 정도로 서로 달라요. 두유는 그랬어요. A, B 말고도. 두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게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 얼마 전에 알았는데 A, B가 우리는 A는 1호기고 B는 2호기 같은 걸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B는 달고 A는 안 달게 그냥 기억을 했잖아요. A는 어덜트고 B는 베이비래요. 아, 그랬어요?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B는 단 거래요. 그래서 C가 없구나. C는 칠드로는 그 생각에 저 B만 마시는데 저 말 안 나요. 아, 그렇군요.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 안 알켜줘요,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요. 뻣뻣해가지고. 그런데 모르죠. 인터넷에서 본 거라서 구나할 수도 있죠. 40년째 포장도 안 바꾸면서. 사실 이제 두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귀리나 이런 걸로 만든 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해서. 일단 콩에 많으니까요. 네, 콩에 많으니까.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유보다 더 많게 만들 수도 있어요. 콩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생각해보면 두유랑 콩물은 맛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두유도 사실 또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것도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두유하고 두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부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두부는 소화 개 잘 되죠. 잘 되죠. 그런데 두부는 왜 그러냐면 두유를 만들어가지고 굳히는 과정에서 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장에 들어가서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한 거예요. 장에 식이섬유라는 게 요새는 식이섬유 좋다 좋다 하지만 장에 그게 너무 많이 가면 발효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가스 채우고 배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유에는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녹즙을 마시면 마찬가지죠. 녹즙 같은 경우에도 변비인 분이 마시면 좋다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좋다가 계속 마시면 배 아프잖아요. 두유 같은 경우도 예민한 분들은 빈속에 마시면 가스 많이 차고 배 아플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게 아몬드가 걸레밥 맛이었잖아요. 옛날에 다이어트할 때 오트밀 죽을 먹었었거든요. 귀리 쪽. 네. 정확히 박스 불려서 먹는 맛이에요. 와 생존의 궁극기네요. 정확히 박스를 불려 먹는다.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향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만약에 오트밀이 박스 불려서 먹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잖아요. 네. 또 옆에서 제가 딱 한 숟갈 뜨려고 했는데 피드백 넣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그 생각이 나면서 진짜 그 향이 날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되게 기대했어요. 오트밀 이런 건 왠지 이국적이잖아요. 선원들이 먹는 거고 되게 고소할 것 같고 딱 먹고 우와 다이어트 식은 역시 그런데 의외로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요. 오트밀에서 오트밀가 귀리잖아요. 네. 귀리는 사람이 많이 안 먹습니다. 원래 누구 주던 거예요? 지금 생산되는 귀리의 대부분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소라든지 가축한테 주는 그런 용도로 이게 재배가 돼요. 그걸 빼서다 우리를 주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환경적인 면에서 다 됐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축한테 주느니 가축한테 그걸 줘서 우유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어떠냐 니들이 직접 먹어라 이런 거죠. 소한테 주던 하총을 빼버리고 직고용해라 귀리를 그러니까 이게 귀리 음료가 인기를 끌게 된 게 이거는 그냥 한 회사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도 우리나라가 또 의외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유럽에서 인기가 있다. 요즘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금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수도사 수도사요? 아 그 저 퀘이커 네 네 네 오트밀은 퀘이커죠? 그렇죠. 오트밀은 퀘이커인데 지금 그 오트밀 음료는 네 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스웨덴에 있는 회사인데 노인 다섯 분이 만든 오트리 오트리군요. 오트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음료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비쳐가지고 뭔가 비건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굳혔군요. 어느 순간. 맞아요. 털에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네요. 그 브랜드가. 맞아요.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했어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던 게 보통 뭔가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하려면 음식 같은 경우에 그 음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인 것처럼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유통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커피숍 이런 데 납품을 먼저 했었어요. 이 음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유 우유에 타서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커피전문점 가면 커다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유도 선택사항으로 하나 있거든요. 그럼요. 가끔 섞어봅니다. 가끔 섞어봅니다. 가끔 섞어봅니다. 드셔보시면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둘을 굳이 섞는다. 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섞느니 저는 안 마시고 말겠는데 커피를 그런데 이제 또 짬뽕 먹으면 짬뽕 먹는 거고 똥양뿌먹으면 똥양뿌먹는 거지 그 둘을 굳이 네. 그런데 이제 라떼나 뭐 카푸치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는데 이게 귀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조금 끈적끈적한 아 네. 그런 점성이 있어서 아 오트밀 라떼가 인기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품을 내기가 쉬워요. 다른 인스타들이 커피 이렇게 만들다가 그냥 뭐 우유로 카펠라떼 만들던 거를 뭐 이제 뭐 카펠라떼나 카푸치노 만들던 거를 이제 귀리 음료다 해도 그냥 뭐 쉽게 나오는 거예요. 쏘이라떼도 처음에는 다이어트 커피론키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떼가 살이 찌니까요. 만들 때 편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 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걸 마셔보면 확실히 맛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두유나 아니면 귀리 우유나 네. 거기에 이제 유채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실 때 보면 귀리 음료라는 게 이게 두유 같은데 코드가 일으킨다. 2017년 신세계 커피 프랜차이즈가 2017년 신년 음료로 기획을 했어서 인기를 끌기도 했네요. 그리고 커피하우스의 고객들은 그냥 커피 먹다가 간혹 심심하면 꼭 점도가 더 있는 음료를 찾는 성향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거트도 찾고 근데 라떼가 좀 더 끈끈하면 그게 때로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프랜차이즈에서 오트밀 라떼를 한 번 밀었네요. 세게. 아마 그 맘때쯤 그때부터 그때인지 그때 좀 이운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브랜드의 귀리 음료가 한때는 품귀 현상이 나면서 원래 뭐 예를 들면 50불 하던 게 20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마케팅의 신묘함이란 그래서 완전히 품귀 현상을 빚어가지고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아마존 같은 걸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존으로 직구,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200달러를 주고도 사다 먹고 허니버터칩 같은 현상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직접 사가줬다. 나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회사가 엄청난 규모로 커졌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스웨덴 사람들이 우유도 진짜 많이 마십니다. 그렇겠죠. 미국 사람보다 한 1.5배로 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우유를 마시고 소화를 시키는 그런 변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지역 사람들이 이제 곧 북유럽 쪽.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 쪽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도 좀 있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북유럽 사람이 아프리카에 내려와서 유전자가 전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각기 독립적으로 변이가 여기서도 생기고 저기서도 생긴 거예요. 근데 북유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유 마시면 아무 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유 시장이 되게 큰데 그 와중에 거기에도 저 같은 유당 불내증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0, 30년 전쯤에 원래 개발이 됐었던 거죠. 락토에 적응된 사람이 많다는 건 시장 대중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어디 마트에 가보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전시돼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맞아요.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도 큰 거네요.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미에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우유도 굉장히 많지만 우유를 대체하는 음료도 종류가 많고 심지어는 우유에 들어있는 그 유당, 젖당을 걸러내거나 효소로 분해를 한 그런 우유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유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죠. 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이 흐름이 약간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는 우유를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유가 이게 왜 사람을 위한 음료냐. 송아지를 위한 음료지. 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송아지를 위한 음료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게 되는 엄마 젖하고 비교를 하면 공통점은 지방 함량은 비슷합니다. 한 3, 4% 정도. 유당은 어디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젖당. 소요? 모유에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모유 맛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애기 때는 문제가 없는 게 어렸을 때는 그게 다 소화 효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백질 함량은 우유에 모유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우유를 주면 안 돼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만약 엄마가 젖을 못 준다. 그럼 분유를 주잖아요. 분유는 우유랑 다른 거예요. 분유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더 소화하기 쉽도록 분해도 시켜놓고 가수분해도 시켜놓고 단백질 함량도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사람의 원래 마시게 되는 모유보다 3배인 걸 주게 되면 애들이 소화를 못해요. 설사라는군요. 바로. 인간의 모유에 가깝게 바꿔놓은. 맞아요. 그래서 조제 분유라는 건 말 그대로 조제가 된 거죠. 인간의 모유에 가깝게. 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래 먹게 돼 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지구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사람이 먹으라고 돼 있는 음식이 있나요? 과일 말고는 사실 먹으라고 돼 있는 음식은 없는데. 그렇죠. 인간이 지구에 곱살이 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뭐든 다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먹어도 되는 건 드물다. 과일도 뭐 그 과일을 맺은 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안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 인간이죠. 네. 왜냐하면 인간은 먹고 씨를 쓰레기통에 버리니까요. 맞아요. 원래 동물이 먹고 이렇게 딱받을 때 자연에 흩날려야 되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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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새가 그걸 먹고 씨를 가지고 날아서 가다가 다른 데다 뿌려주면 제일 좋은데. 사람들은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리니까요. 태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설명할 때는 참 좋은데. 사람이 원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송아지 거 아니냐고 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예전에는 급식을 할 때 거의 어렸을 때만 해도 우유 급식을 하면 당연히 마시는 게 좋은 거고 안 마시는 애들은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나쁜 애들. 일단 기본적으로 키 큰다, 뼈 튼튼해진다. 맞아요. 그리고 우유가 완벽한 음식이 없더니 이런 말 되게 많이 머릿속에 주입해놨습니다. 완전식품. 그리고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면서 머리 좋아진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기저기에서 우유가 과연 건강에 좋냐를 가지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논란도 있긴 있는 거죠.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건강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아요. 특히 하루에 한 두 잔을 마시면서 우유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걸 별로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오히려 뼈에 안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칼슘을 뺏어간다고. 그런 논란도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하루에 한 두 잔을 우유를 마시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종합현상 채널에서 아침에 무슨 음식 나오고 있을 때 홈쇼핑해서 파는 그런 코너들 봤을 때 언제나 뭘 먹으면 어디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저기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효능이 없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다른 게 나오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은 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1톤을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런 것에는 물도 있어요. 그렇죠. 치사량의 물. 우유 같은 경우는 마시고 그러니까 우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증가한다. 무슨 암이 발병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들도 있긴 있어요. 사망률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까 우유 많이 마시는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에서 진행을 한 연구 결과고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을 한번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세요. 그러면 연구비도 더 많이 받으시겠죠. 잊고 있을 만하면 또 터져요. 연구 용역형 관종이군요. 아니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걸 거예요. 좋은 뜻으로 연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관련하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 때 어느 나라의 어느 연구팀에서 했는지를 같이 좀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게 결국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같은 분이 같은 연구를 계속하면 사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 왜냐하면 이런 정신에 안 좋은 불량 연구 결과들이 보통 한국에 어떻게 수입되느냐. 그런 연구가 허황된 연구가 보통 영어권에 퍼지면 영국으로 가서 데일리메일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데일리메일을 받아 먹는 국내 우락가의 기자들이 가지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정신에 주입돼요. 보통 이상한 연구는 거의 영국이잖아요. 앞에 한자로 영자가 한장 붙어요. 항상 영 개심표 연구소 보수가 몸 더 좋다 이런 거요. 참고로 실제 있었던 연구입니다. 네. 그럼요. 그런 거를 그나마 외신에서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가져온 걸 가지고 또 쓰죠. 네. 그렇죠. 요즘은 기사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니까요. 재생산도 많아요. 아무튼 우유에 대한 게 그런 식으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해 가지고 암에 대한 것도 암발병이 증가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전립선암 하나 정도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논란이 있고 이게 정말 인구와 관계냐 이런 게 잘 안 드러납니다. 우유와 전립선암 상관관계 정도가 밝혀졌나 봐요. 못 밝혀냈다. 그러니까 거의 못 밝혀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하면 우유를 좀 마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를 한다거나 무슨 암 발병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기후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단지 이제 어떤 논란이 좀 있는 정도냐 하면 우유 마시면 사람에 따라서 여드름이 더 잘 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전에 저한테 여드름을 여쭤보셨군요. 물어보셨군요. 그런데 우유 잘 안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조차도 또 어떻게 엇갈리냐면 그냥 우유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요. 의외로 탈취유 저지방.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인과성은 없는데요. 탈취나 저지방. 왜 탈취나 저지방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견에 분분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유에 보통 영양 강화를 한다고 원래도 좀 들어있지만 비타민 A를 넣거든요. 비타민 A를 먹으면 여드름에는 좀 좋아요. 피부가 살짝 건조해지면서 여드름이 지나치게 이렇게 생기는 데는 그게 조금 이렇게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타민 A를 강화를 했을 때 그게 우유에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흡수되는 게 원활하게 흡수가 될 텐데 지방을 걷어낸 저지방 우유 같은 또는 아예 무지방 이런 경우에는 흡수가 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생각하는 게 소화 흡수되는 게 또 달라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면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에 지방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면 뭔가가 지방이 있으면 우유에 좀 더 오래 머무르고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빠르게 흡수가 안 돼요. 보통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저혈당이 있을 때 초콜릿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초콜릿은 지방하고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냥 사탕을 먹어야 돼요. 사탕을 먹거나 꿀물을 마시거나 이런 건 빨리 흡수가 되는데 초콜릿은 의외로 포만감이 좋아서 안 내려가 위에서 장으로 빨리. 마찬가지로 우유도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마시면 그 안에 있는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방이 들어있는 거는 천천히 소흡수가 될 거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여드름에 또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엄청난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인간인들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변인 통제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맞아요. 그래 놓으니 이게 결론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부터 걸르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바람물질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언제나 우리 이하승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가 제일 설득력이 좋은 것 같아요. 1급 바람물질 스트레스라고 했다.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쪽이 뭘 먹고 안 먹고 가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안 좋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마음 편한데요.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유 같은 경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거를 제가 부정적인 그런 우려를 하는 쪽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얘기가 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유 우리가 급식할 때 이거 먹어야지 키 큰다. 그거는 연구 결과가 없느냐 그것도 있어요. 키에 대한 것도. 그 새끼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민이만 보면 그렇습니다. 영국 새끼들은. 일단 우유하고 키하고의 상관관계가 약간은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하고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는 나라를 비교하면 우유 많이 마시는 나라가 확실히 키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우유 마시면 키 크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키 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유라는 단일식품하고 키가 크는 거하고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우유 많이 먹는 나라가 대체로 부유한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많이 먹어요. 선반적으로. 그래서. 변인 통제가 안 된다고. 변인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이게 사실 두드러지게 차이가 좀 드러나는 거는 처음에 한 3살 때까지. 이때는 차이가 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3살 때까지 어린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유 안 좋다. 왜 사람한테 송아지 먹을 우유를 먹이냐. 우리 아기는 두유가 됐건 딸은 특수 조제 이걸 먹이겠다. 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 중에 12% 정도가 우유가 아닌 그런 대체 쪽을 먹었고 나머지는 분유하고 우유를 먹었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키가. 그러니까 3살 어린이 중에서 우유 먹는 쪽하고 우유를 먹지 않고 다른 두유라든지 이런 걸 먹는 쪽이 한 1.5cm 정도. 키가 우유 먹는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결론은 그거죠. 그나마 먹어서 내가 이렇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또 고민이 하나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 3살 때까지 그 차이 1.5cm 난 게 커서도 극복을 못할 차이로 남느냐. 그렇구나. 아니면 크면서 이게 극복이 되느냐.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키는 10cm, 20cm씩 그냥 역전되잖아요. 성장기 애들은. 부모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심드렁할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170이 되겠느냐, 171.5가 되겠느냐를 놓고 고민할 사람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누가 있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크는 거 보면 그때부터 랜덤이잖아요, 진짜. 랜덤으로 10cm씩 1년에 그냥 크잖아요. 고민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이과적인 배움이 짧아도 추운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정착한 민족들이 좀 더 적도 근처에 있는 양반들보다 키가 커야 할 이유, 키가 작은 채로 머무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진화생물왕의 영향으로 보통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먹었느냐와 관련이 있을까? 글쎄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교류가 없는,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염소든 젖소든 사냥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들 먹었을 거라고요, 더운 데서나 추운 데서나. 몽골은 말젓도 먹죠. 이게 핵심 영향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을까? 사실 크게 봤을 때 키 크는 거는 유전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중요한 거지. 특정한 뭔가를 먹어서 키가 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거의 없다고 봐야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 잠깐 이야기가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는 키 성장한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광고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엄청 많죠. 키 성장 관련된. 키 크게 하는 영양제류. 언젠가부터 아이의 키를 어떤 계급과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부모들이. 그렇게 마케토들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저런 포장을 하고 있는 저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TV 광고의 스폰서 비용을 뚫을 만큼의 매출이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중에 한 부류가 아마 그런 키 성장 관련된 걸 거예요. 애들이 뭐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면 그게 걱정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마어빠들 입장에서 살이 찌는 건 나중에 빼면 되는데 키가 안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그런 제품을 먹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게 그렇게 1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우유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근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끼켜봐야지 뭐 한 0.3 0.4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만다 논란이 이렇게 많은데 영양상태하고 유전이 중요한 거지. 애가 그냥 밥 잘 먹으면 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키 성장 영양제 같은 경우에 항상 주요 요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골든타임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에 먹여야 놓치지 않는다. 개클 타이밍을. 제품 이름이 그거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보장할 수 없지만 지금 사세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진심은. 맞아요. 그런데 뭐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런 근거는 부족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신 1.5cm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길어지는 게 다른 요인으로 10cm, 20cm 더 클 애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기도 한 거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그냥 고려를 할 요소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우유를 먹게 된다고 보기에는 30년, 40년 연구한 게 아니니까요. 3살 때까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오늘 이제 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저런 U자 붙은 대체 우유들이 우유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주로. 키 얘기만 듣고 있으면 뭐 그러거나 아니거나.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예를 들면 우유에서 대체 우유로 바뀌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건강이 아무튼 거기에 끼긴 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환경을 생각해서 대체 우유를 마시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사실 건강에 우유가 나쁘다는 말을 듣고 이게 더 좋을까 봐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흐름이 더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유기농도 처음에는 환경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유기농을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환경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건강.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다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이렇게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아직도 물론 우유에 비하면 대체 우유 시장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큰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유낭농업 자체가 그렇게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축산업을 줄이자고들 외치죠. 지난 21세기 내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이제까지 이게 좋다고 해서 이 산업에 종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우유하고 쌀로 만든 라이스밀크 그다음에 귀리로 만든 귀리우유 그다음에 두유 비교가 안 돼요. 물을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땅을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에서 정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환경적인 면에서 유리한 거는 일단 어떤 걸 마셔도 우유보다는 나은데요. 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두유하고 귀리우유. 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람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축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세면하고. 먹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소 먹을 걸 아이한테 뺏어다가 줬으니까 그게 미안하니까 이제 소 먹을 걸 뺏어 먹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산업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축산업은 확실히 공해를 많이 내뿜으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의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논밭에서 나는 거 위주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유 생산도 사실 학대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미 그리고 계량을 너무 해가지고 좀 비대하잖아요. 저는 소 말고 염소 젖 짜낸 농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두 가지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소규모 농장에서 염소를 너무 잘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염소들도 괜찮네. 상당히 복지가 좋은 생활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소 젖을 짜기 위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격리시켜놓죠. 네, 격리시켜요. 그런 걸 또 보고 있으면 또 이게 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약간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가치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대립을 해요. 머릿속에서.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자, 광고를 하러 선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치약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치약. 저번에 받으신 분들 이제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거의. 공짜로 걷어가신 분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래도 가격의 벽 때문에 안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또 실제로 많이 구매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액세스몰을 선화 구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몽 종차 추출물, 자이리톨, 키토산 등으로 합성 보증제를 대체한 자연주의 치약입니다. 구치 제거 효과가 업그레이드된 요즘 치약 시즌2로 절찬이 판매 중이고요. 오렌지 버전 요즘 치약. 놀랍게도 판매 중에 아닐 때도 있었죠. 네. 안 판다는 게 아니고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던 적.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입마름에 좋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판매액의 10%는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약 액세스몰을 많이 써요. 아무튼 간에 우유가 대규모로 낙농 산업이 유지되기에는 일단은 다른 모든 걸 떨어져서 물 사용량 자체, 땅하고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 우유 중에서도 환경에 좀 불리한 게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맛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아몬드 우유. 극복해야죠. 아몬드 우유는 예를 들면 우유를 200ml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한 120L 정도가. 거의 물이네요. 소가 그만큼 먹고 해야 되는 거죠. 풀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층 120L가 들어가거든요. 아몬드 우유가 200ml 한 잔을 위해서 들어가는 물이 거의 70에서 80L 정도.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더 비난하는 게 아몬드가 미국에서는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맞습니다. 주로 재배. 그런데 거기는 안 그래도 버석 마른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도 그런 동네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옛날에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조영남 허백이 노래를 불렀어요.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무죄가 될 수 있고. 불 끓물도 없는 동네에서. 그러니까요. 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물이 많이 필요하죠. 아몬드보다는 좀 덜한데. 쌀도 그래도 한 거의 50에서 60L 정도. 200ml 한 잔을 만들려면. 우린 늘 보니까 압니다. 논농사는 죄다 물이죠. 그것까지 한 번만 더 한 거겠네요. 쌀, 우유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물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귀리나 아니면 콩으로 만드는 음료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게 콩 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스웨덴에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북쪽 북부에서 캐나다 북유럽 이런 다른 거 재배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니까. 어째 이번 달에 콩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런 추운 데에서 될 정도면 보통 자원이 덜 들어간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농축산이 지난주에 콩농사가 얼마나 쉬이 되는지. 또 땅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갔으니까요. 대체하겠다. 즉 산업을 교체시키겠다. 어떤 자리에서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자원을 아낄 수 있을지. 혹은 공해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비교해보면 쌀이나 아몬드는 탈락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특히 두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고. 귀리도 환경적인 면에서 이 점이 있는데. 귀리는 하나 단점이. 박스 불린 맛이고요. 두 번째 단점. 그렇게 되고 영양 면에서도 아무래도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로리는 또 약간 높을 수 있어요.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는. 옛날 조선인의 밥상. 아무것도 없고 밥만 겁내만 하는 그런. 축구공만한 밥그릇. 탄수화물의 힘으로 죽을 때까지 밭일을 하는 그런 밥상.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어제 불안하게 저희가 두유 칭찬을 하게 되네요. 그럼 안 되는데. 아니요. 저는 박스 띈 귀리맛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리도 장점이 또 있는 게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무슨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네 뭐하네 하는 그런 식이섬유가 귀리에 또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기능성 물질이어서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건강식품 참하입합니다. 베타글루칸. 그렇죠. 굳이 그렇게 먹느니 그냥 귀리 음료를 마시거나 오트밀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것도 그 성분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베타글루칸은 많이 하고 있지만. 베타글루칸은 로봇 애니메이션 속편 이룬 같네요. 관련은 옛날에 변신도 하고. 관련돼서 옛날에 스폰서. 지금 스폰서는 아닙니다만. 만나뵐 일이 있으면 이제 광고쟁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하잖아요. 이 베타글루칸과 관련해서 가장 신기한 건 그거였어요. 이게 뭐 특별한 효능이 있다면서 건강식품을 참 많이 파는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효모라는 거야. 효모 뭐야. 빵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따로 팔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름 괜찮죠. 느낌 어감 괜찮잖아요. 베타글루칸. 사회생활식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식이섬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장에 들어갔을 때 변비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식이섬유는 아무튼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요새 또 이제 다른 한 축에서는 그게 또 문제예요. 이제 그 장에 좋다는 그런 것들이 장톡. 장톡이요? 장톡 들어보셨어요? 장톡? 장톡이요? 요새 틱톡에서 거톡이라고 그러죠. 거톡. 영어, 영어권에서. 네. 거시 장이잖아요. 대장. 거톡. 그게 아주 대단한 인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먹고 장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떠드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신기하네요. 아니 그걸 틱톡 같은 짧은 영상에서 어떻게 증명해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만들었냐고. 짧게 똥을 찍어 올리면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그럼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30초 동안에 왜 지금 거톡이 장애 건강에 대한 틱톡이 중요한지를 7가지인가를 30초 동안에 얘기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톡이 지금 영문 문화권에서 인기긴 하네요. 엄청 인기. 그러네요. 팟캐스트도 있고 거톡 틱톡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앱을 지웠는데. 그렇게 막 설명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30초, 40초 동안에 요점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데. 틱톡이 장건강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이네요. 굉장히 안 좋아요. 해시태그 거톡. 잠깐 격가지지만 그런 게 또 인기를 끄는 이유가. 그런 자기의 장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특히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찬호 선수 다이어리아 인터뷰 있잖아요. 설사. 그렇죠. 그것처럼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친근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어떤 그런 소셜미디어라는 게 사람들이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걸로 교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못할 얘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래서 어떤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이런 쪽에도 사람들 관심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건강식품 시장을 몇 배로 키워버렸겠네요. 틱톡의 이런 움직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흐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튼 그런 건강상, 환경상 이런 거를 타고 이런 대체 우유. 이제 나중에 지금도 안 그래도 반발하는 움직임이지만 낙농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 거기에 우유라는 이름을 붙이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그렇죠. 원래 유로 끝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왜 진열을 우유 옆에다 하냐고. 이게 또 우유 생산업자들한테는 예민한 문제군요. 기분 나쁘죠. 소비자들한테는 비슷한 물건인데 생산자들한테는 겁내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럼 옆에 휘말려다 놓지? 그런 생각 들죠. 경유도 놓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존에 낙농업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대체육도 마찬가지로. 왜 대체육을? 콩 육이라 부르냐. 콩 진열대에 놔야지 왜 고기 진열대에 놓느냐.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정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네요. 네. 맞아요. 아마 이런 생각도 나실 거예요. 아니, 밥 먹으면 되지. 왜 음료로 된 거를 그렇게. 송아지 때만 먹는 우유인데. 왜 사람은 커서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성인이 돼서도 유자가 들어간 걸 그렇게 찾느냐. 저지를 찾느냐. 저지를 찾을까. 그게 어쩌면 아마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래에는 알약으로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이 많으셨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알약으로 다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알약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칼로리가 높게 만들려면 그 안을 다 기름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양을 삼켜도 하루에 2,000 칼로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그런데 기름으로 채워도 100g이 넘어가요. 하루 2,000 칼로리 되려면. 왕 알약. 그러니까 1g짜리 알약도 사실 상당히 큰데. 그걸 하루에 100알 정도는 먹어야. 필이라기보다는 락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약으로 식사를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2,000 칼로리야 그러면 보통 땡땡게티 두 개씩만 먹으면 그걸 알약으로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대체 식사 또는 대체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이 될 때 전부 어떤 형태냐면 마신 형태예요. 그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칼로리 밀도 높은 게 그중에 지방인데. 그걸로도 100알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닭가슴살 먹다가 지친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보충제 창는 이유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튼 우유가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것 대신에 뭔가를 마시는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식사에 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현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체하려면 뭔가 우유 비슷한 거를 마실 수밖에 없기는 한 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취재하러 장거리 운전을 한다. 점심을 먹을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500ml를 사가지고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우유밖에 없어요. 방송하고 방송 사이에 요즘에는 제가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니까 유당을 분해시켜놓은 우유나 아니면 퀴리음료 저도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중간중간에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건강이나 환경 면에서 괜찮을까. 또 어떻게 하면 기존에 이런 낙농업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전환을 좀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고민스러운 게 이렇게 된다는 게 우유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런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우유를 생산하는 분들은 다 소규모인데 우유를 가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대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도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그 스웨덴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출발은 작았고 소규모 업체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쪽에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은가 하는 문제도 또 생기는 거죠. 소규모로 하기가 힘들군요. 우유 같은 경우는 특히 옛날에는 했겠다만. 그럼 우유만 우유 그다음에 대체 우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시면 대체육도 그래요. 그러네요.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몇십억, 몇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큰 회사가 아니면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생산나이나 초기 투자 비용. 그렇죠. 작은 식당에서 고기 대신에 대체육을 내가 만들어보겠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버섯 좀 다지고. 그렇죠. 하는 것밖에. 그렇죠. 한박스테이크밖에 못 만들겠죠. 맞아요. 물론 뭐 한 50년쯤 뒤에는 LG생활건강이 집에서 대체육 만드는 기계 같은 걸 내겠죠. 그건 50년 전에 나올 것 같아요. 꼭 그 회사가 하니까. 네. 그럼 이제 공장도보다 얼마나 맛없는가 이런 리뷰들이 쫙 나올 거고. 한참 미래의 일 단가가 낮아지려면. 왠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대마초 생성기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흐름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패권을 점점 넘겨주게 되는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생산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또 다른 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햄버거 먹으러 갈 때도 작은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데 가서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럼요.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그렇죠. 점점 모든 게 더 대형화가 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만 뭔가 좀 소규모의 인간의 온정이 느껴지는 그런 데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까보면 그게 아닌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농업 회사는 정말 크니까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동축사님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관심 하나도 없으신 분들 많았잖아요. 꼭 저지에 대한 어떤 미신에도 다 나와 있는 문화적 코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 이런 걸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왜냐하면 인간 아니라 그 어떤 동물이어도 저지에 대한 집착은 다 있으니까. 맞아요. 다만 이런 기초적 필요. 기초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맛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대체하면 좋으냐. 그런데 대체하려면 결국 환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제가 혹은 가끔 인터뷰 되라고 떠들던. 정말로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이라는 건 인류의 안전 말고. 원자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다른 업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냐 정치가. 온 인류가 합의했냐. 낙농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정치과 해결해야 될 영역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지금 정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복잡한 걸 파악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또 한 번 암울해지긴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 시간에 농축사님이 와가지고. 당국은 기후 악당 국가니까요. 화를 내고 가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비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우유 대신에 귀리 음료를 딱 마시고 미국에 인기 있다는 걸 나도 마셔. 나는 그쪽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늘 퀘이커 교도가 웃고 있어요. 그렇죠. 식당 가면 식혜를 그렇게 먹으면서. 너무 인기을 끄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귀리 직접 사다가 집에서 귀리 우유 만드는 거예요. 유튜버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게 과연 정말 좋은 방향으로만 나가는 걸까 하는 거는 진짜 고민을 좀 각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아가야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정도만 남겼어도 오늘 1시간은 성공일 것 같습니다. 결국 뭘 드시라는 얘기도 뭘 드시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환이 언젠가 와야 하고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나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들으시는 분들도 결론이 다를 텐데 우유가 지구에 미치는 해악에 대체유가 대안인가 하는 질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 물음표가 있죠. 맞아요. 당장 오늘부터 드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 가면서 우유 먹을 거예요. 전 또. 대체유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게 우유보다 영양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유는 이게 다 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상당수의 영양 성분은 사실은 집어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두유, 콩을 간다고 그 안에 칼슘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귀리를 갈아서 우유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우유처럼 칼슘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만큼의 점도를 유지시켜주는 지방도 없겠고요. 네. 그래서 지방도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름을 따로 넣죠. 유체유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칼슘도 따로 칼슘 거기에 녹여 넣는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것도 강화해서 집어넣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아니, 그런 거였어? 하는 분들도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과연 대규모가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을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도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네. 중간에 또 무슨 긍정적인 답이 튀어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네. 맞습니다. 평균을 내본 바 주로 먹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먹는 얘기로 끝이 나진 않는 먹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단번에 뵐 때는 제일 더울 때, 혹은 한풀 꺾였을 때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재훈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65의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는 늘 걱정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털어놓으면, 세상에 정치 언저리에 있는 소인배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헬마우스가 다를 만큼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흔치도 않고, 또 방송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한 달에 하나씩은 꼭 튀어나옵니다. 헬마우스가 바쁘게 제 5달을 소화하고 있고요. 헬마우스가 떠들고도, 시간이 남으면, 왜냐하면 얼마 시간을 쓸지 예측이 도저히 안 되니까, 시간이 남으면, 유럽과 한반도의 어촌에서 서식하고 있는 홍소라 교수를 만나도록 하겠고요. 저기, 외람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외람돼 보세요. 네, 토르 남은 분량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편집을 담당하는 서상주 민정수석이, 아예, 하하하, 이게 가더군요. 이해하는 거야. 홍소라 교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일단 따끈따끈한, 언론이 취재하다만, 문제를 가지고 헬마우스와 함께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요즘 튀어나온 게, 뭘까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헬마우스가 안정권 씨를, 유튜브 안정권을 다룬 방송은, 눈덩이가 지금, 집채만해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사 아카데미 그렇고, 헬마우스와 코너도 그렇고,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그러니까,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었다면서? 네. 기자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들은 있는 얘기만 잘 봐서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466회에서 다시 인사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인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고요. 포상준 민정수석이 편집하고 있고요. 손인상 선생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아,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